성교활동을 배우고, 성교활동을 배우는 학교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자 이런 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 학생 4명 그리고 저희 간사 2명인데 저희 팀원들 1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사 김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사 김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김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홍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조희용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워십이나 특송 이렇게 그 지역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역들을 또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희를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있는 기간동안 또 많은 사역들을 할텐데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특송이랑 워십을 준비했는데 같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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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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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